내용을 다 담지 못해 계속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며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난 영상을 올린지 3일밖에 안됐는데 뉴빙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채집비티와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집비티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집비티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뉴빙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내용을 다 담지 못해 계속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며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난 영상을 올린지 3일밖에 안됐는데 뉴빙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채집비티와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빙을 더욱 활용도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 AI 챗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빙챗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빙챗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카테고리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중 일부만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평범한 사업가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이기도 하고 3PL, 4PL 프로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트엔드의 대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회사의 URL을 남겨놓을 테니 방문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빙챗을 통해 라이트엔드에 입사하기 위한 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업 인터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엔드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강력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표의 성향에 대해 정보를 얻을 예정입니다. 과연 빙챗은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비교 분석을 위해 채챗GPT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뉴빙의 기능 중 하나는 대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정확함을, 유익하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균형 잡힘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창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 기능이 뉴빙의 엄청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객관성과 동시에 뼈에 살을 붙여야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해서 대화 스타일을 창작 스타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라이트엔드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그 회사의 강력점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에 물음을 입력했습니다. 챗 GPT는 라이트엔드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엔드와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빙챗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하여 연매출 10억을 달성한 회사이며, 경쟁사가 많아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엔드의 대표 허민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어떤 강약점을 갖고 있나요? 라는 물음을 입력해봤습니다. 챗 GPT가 샅샅이 뒤져도 저와 관련된 정보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거 참 서운하네요. 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상, 챗 GPT에서는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후로는 빙챗의 답변만 기록했습니다. 빙챗의 답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중 유독 이커머스 강사로도 활동하여, 쇼핑몰 전자책 두 권을 출간하였습니다. 라는 특징을 잡아낸 것도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네이버상에서 제가 발행한 블로그 내용이나, 저희 사이트에서 제 정보에 대해 스크랩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주석을 보니, 저희 사이트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케팅 철학이나 비전을 알고 싶다. 라는 물음에 빙챗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마케팅 철학과 비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입니다. 허민 대표가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마케팅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에 빙챗은, 방탄소년단 B가 착용한 티셔츠 성공 사례를 정확하게 들었고, 3PL의 AI 기술을 도입한 부분까지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구상이 끝났으므로, 지원자의 입장에서 무작위 경력을 예로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션 회사에서 인하우스 마케터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CRM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라이트핸드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빙챗은 총 3가지를 어필할 수 있다며 나열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기업, 그리고 대표의 강력점을 토대로 답변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빙챗이 생각보다 양질의 답변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준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입사할 때마저도 AI를 활용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상황을 빙에게 설명하고, 빙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한 후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답변을 보고 솔직히 소름돋았습니다. 물론 제가 창작 모드로 해서 그런데, 균형이나 정확함으로 대화 모드를 두고 하면 조금 더 결과가 없이 다르겠지만, 웬만한 경영직 마케터가 저런 보고서를 작성해오려면, 한두 시간 넘게 걸리는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제안을 해준다는 게 진짜 놀라움을 끊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차가 나여 확장을 하신다면, 우리 회사의 팀빌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령, 마케터, 웹디자이너, MD, PM 등 회사에 필요한 인력들을 페르소나로 저장을 해놓고,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업무를 부여해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이러한 답변은 가이드만 주는 거지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의 답변으로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해 실패할 확률이 적을만한 답변을 도출해내신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 버는 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전에 소개해드린 허슬GPT 챌린지에도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팀원을 구축하고,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대표에게 보고를 통해 사업진행을 경고히 해보셔서, 10만원을 갖고 사업체를 운영해보시길 바랍니다. 허슬GPT 챌린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재할 예정이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오픈 채팅방 주소 남겨놓을 테니, 참여하셔서 돈 버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반응이 좋다면, 또 다른 활용법을 다룬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